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추가 정책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일단 이 같은 흐름에 대해서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QE가 안 나오는 거냐? 나옵니다. QE는 진행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확인해봤다시피 각자 원래 ACB가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말씀드렸던 20%만 책임을 주고 나머지는 각국이 알아서 책임져라. 각국의 제가 격하게 이런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거지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겨봤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각국의 중앙은행한테 공을 넘겼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뭔가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한 능력이 없거나 ECB가 그쪽을 믿지 않을 때 과연 의도했던 만큼의 Q효과가 나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점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유로화를 보시면 유로화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추이가 진행된다는 그 뉘앙스 때문에 유로화는 계속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제가 이제 분명히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등시의 반영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은 유로화의 반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만약에 지금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난다면 호주 달러, 구리가격, 유가 이런 것들 올라야 되거든요. 전혀 오를 생각하지 않고 어제도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내 등시를 포함한 위험자산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공짜 점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시리자 대변인의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공짜 점심 내놓지 않을래라고 오히려 협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반하장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빚은 자기들이 저놓고 자기들이 그동안 과소비에서 정부와 과소비에서 나타난 빚을 그동안 IMF나 독일 일부 탕감해주고 굉장히 조건을 좋게 만들어준 건데 그 상황에서 또 더 깎아주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은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치적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여러 증권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유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개별적인 모멘텀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발표된 4분기 GDP는요. 재고가 늘어난 걸 제외하면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가장 기대하고 있는 수출이 마이너스였다라는 점과 함께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최근 유로와 약세로 인해서 유로기업들 중에서 필수소비재 쪽이나 경기소비재 쪽, 헬스케어 쪽 이런 쪽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T 쪽에서는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유로하락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원래 강세를 갖고 있는 산업들은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IT 정도는 그쪽이 그렇게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 완전히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쪽은 경기가 되든 말든 어쨌든 많이 쓰니까 그나마 조금 버틸만 하겠지만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는 유로화까지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로존 수출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리스크 온,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신호가 켜졌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의 반전 신호가 좀 한시 바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교적 괜찮은 쪽에서는 IT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흐름은 좀 하락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반도체 쪽도 이제는 좀 불안한 것은 아닌가 우려감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반도체 쪽이 불안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가 좀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KLA 텐코의 그 효과에 의해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들도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불과한 한 달인가에 두 달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고 그때 PSK나 워닝 RPS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의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의 정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올 상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계별로 설비 투자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이 늘어나는 것이 올 한 해 내내 계속 늘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올 상반기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3D 랜드와 관련된 일부 투자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의 증가, 실적의 증가 양상은 결국은 피크가 언제쯤 나타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올 상반기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 3D 랜드와 관련된 로드맵을 보시면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도시바, 마이크론, 에스케아닉스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술력으로 놓고 봤을 땐 역시 삼성전자가 단연코 선두, 에스케아닉스 같은 종목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전반적인 기술력 수준은 적어도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장비 업체들의 전반적인 투자 흐름도 강력하게 나타나긴 할 텐데 그 모멘텀, 즉 증가의 속도가 올 상반기가 거의 최고치를 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설비 투자도 점차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의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 한 해로 놓고 보게 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익의 증가 속도가 모멘텀 측면에서 올 상반기에 줄어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원익 IPS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에 고점을 치고 2분기부터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2분기도 늘고요. 3분기도 늘고 4분기 정도만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는 4분기를 제외한 3분기까지 꾸준하게 늘어나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1분기가 최고 가속도고 2분기부터는 가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주가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올 1분기에 고점 형성하고 2분기부터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가속도가 줄어들어서 실제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비주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비중축소 관점에서 접근하라는데 오늘 당장부터 비중축소를 해야 되느냐? 수급이나 주변 상황들을 좀 더 보면서 이제부터는 비중축소를 해야 될 때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내에서 반도체 투자 전부를 포기해야 되느냐? 원래 이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에 따라서 장비가 늘어날 때는 수익이 크게 늘었다가 또 장비 투자가 없을 때는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을 고려해본다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재료 쪽이라는 거죠. 투자하고 나서 뭐 할 겁니까? 반도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반도체 재료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뭡니까? 사용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재료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익성에 대한 예측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반도체 재료는 꾸준하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고 국내 반도체 재료 쪽에서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늘릴 수 있는 가스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OCI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몇 개 업체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제 장비 쪽보다는 재료 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 이것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슬슬 비중을 줄이면서 재료주 쪽으로 이동을 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볼게요. LG 상사나 오리온과 같이 혼자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 더 갈 수 있는 건지 많이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코스닥도 잘 나가고 있죠. 시장별로 비교하면 코스닥 잘 나가고 코스닥의 핵심은 뭡니까? 게임주와 같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나가면 실적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대감을 배신하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들 종목이 과연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를 쭉 살펴봤더니요. 지금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인 것 같아요. 캡티브 마켓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 쪽이거나 아니면 M&A,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신고가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지금 신세계 건설을 보시면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매장 확대,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다음에 테마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 얘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10%만 따와도 앞으로 매출과 이익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동안 성장에 정체됐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범한핀터스가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알짜 기업을 LG상사가 가져갔는데 왜 가져갔느냐. LG상사가 지금 정부의 규제를 단 하나도 받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율로 봤을 때도 대주주 지분이 30%가 안 되고요. 또 주요 주주 지분이 다 3%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한핀터스로 계열사 물량들을 전부 몰아줘도 일간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상사와 범한핀터스의 시너지 효과 자체도 있는데 일간까지 몰아주게 되면 앞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날까. 그다음에 이제 구본무 회장의 아들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배구조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수혜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해라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캡티브 마켓이 확실하게 있어서 글로벌 경기가 흔들려도 견주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분들이 강하다라는 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게임이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배구조의 핵심 종목은 언제든지 이슈가 부각되면 다시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왜 오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시장 트렌드를 쫓으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오르는 종목 그리고 내리는 종목에 대한 선별 전략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짱 선전략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